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뭐했냐면 짜잔 person을 다시 재생성했죠 옷도 안보이는걸 옷을 다시 새로 입혀주고요 뭐 그렇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로봇 행어 로봇을 로봇으로 같이 송아랑 같이 가야되나 야 송아야 너랑 같이 로봇을 같이 가는거였나 그럴듯 맞다 자 가자 자 가기전에 스팀팩을 좀 먹고 야 아참 그러고보니까 야 나 수류탄좀 만들어 아니 안되네 수류탄을 내가 갖고 와야되나 어 자 수류탄이네 마침 야 이 수류탄 냉각 수류탄 자 자 얘가 한시간마다 한 번씩 만드는군요 자 가자 네 어 어 잠 여긴가 야 송아 어디갔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가자 송아 쟤 말하느냐고 안따라갔구만 쟤 되게 소심해 자기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말래 여기가 로봇인가? 여기? 여긴데요 어 엔진룸 여긴 어디야? 메인 엔트런스 레벨 자 이쪽으로 가자 소화야 너 근데 충격봉 갖고 싸울꺼냐? 소화야 너 근데 충격봉 갖고 싸울꺼냐? 야 너 총이라도 뭐하나 주워서 들지 불안 안되지 이곳은 정말 놀라워 이곳은 정말 놀라워 이곳은 정말 놀라워 이곳은 정말 놀라워 얘는 나랑 지금 동시대사람이야 동시대사람이기 때문에 태풍업자라서 이것저것 고치기도 하고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죠 어 작동이 되네요 어? 어? 야 어허허허 백 시스템 액티베터 백 시스템 오프 백 시스템 오프 백 시스템 액티베터 백 시스템 오프 백 시스템 오프 쯧 야 어디간거야? 자 구호품 먹구요 버프아웃 제트 물피 사이코 백 시스템 오프 어? 진짜 멀꺼 없네? 근데 얘 어디갔지? 어? 정있다! 야 너 어떻게 거기로갔어? 나도! 난 안되는데? 어? 쟤네들 둘은 장거리에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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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카르마 떨어지는 소리 들렸는데? 쟤 죽여서 그런 아이씨 얜 죽여서 그런가 보다 얜 안죽여야지 드린...그론 캐논 드론 캐논 드론 캐논? 드론 캐논 드롱킹은 뭐야? 드롱킹은 뭐야? 드롱킹 어어어 저기 또 저기있나? 소리가 안되는데? 아 쟤 때문에 안돼 멀리 도망가 빨리 나도 멀리 도망갈게 서로 멀리 가자 어 아 그래도 수리가 안되네 저기 근처에 있으면 수리가 안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가서 아 그래도 수리가 안돼 아냐아냐 아 그래도 수리가 안돼 아 재기랄 아 수리가 안돼 아 그냥 죽여재 어 어 어 어 독파사님 어서오세요 어 어 어 됐다 자 소리하구요 소리 한번 더 읽어요 어 어 어 아 뭐야 이거 수류탄 발사기인가? 튕팅통 튕기는데? 네 예 그런거같아요 근데 별로 파워는 안쓸거같아 뭐 그냥 좀 써볼까 네 데미지는 대박인데 데미지는 에일리언 블레스터보다 더 좋아요 일단 데미지는 굉장한데 써보긴 써보죠 게다가 어 모듈을 쓰네 아 저중력은 VAT에 맡기면 되니까 자 자 너를 타 아니지 뭐야 뭐 뭐 뭐ут케 날라가 어떻게 때린다는거야 아니 흐흫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야 너 야 잠깐 나 코앞에 있었는데도 못 맞섰어 아니 뭐 이런경우가 다 있어 야 너일로와봐 아니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 아니 흐흐흐흐흐흐흐 야, 아, 어디갔어? 아, 뭐 이따구 총이 다 있어 어어 야아... 이거 사용하기 정말 힘들겠다 어 엘리안 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끝에 보니까 전선같은거 반짝이는거 보니까 뜯어가지고 쓰는건데? 뜯어가지고 쓰는데? 전선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, 이거 보면 이런 데 통과할 수 있었냐? 통과 못하거든요 간식, 은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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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감청 이 쪽은 정말 재밌는 쪽이다 원래 여기 위에 있던 건데 내가 이거 쏜 바람에 다 떨어졌구나 엘리언셀? 오 엘리언 파워셀 엘리언 파워셀 뭘 거 많았구나 엘리언 파워셀 잘 안 나와요 여기서도 근데 일단은 엘리언 배 아니니까 나오긴 하겠죠 모아지진 않네 여기 지금 다 못 가는 데고 여기 아까 다 뒤졌죠 갈 만한 데가 없는데? 너 길 잃어버린 건가? 길 잃어버린 건가?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? 어 일로 가는 길이 있다 어 없다 어떻게 해야돼? 어? 왜 이렇게 수정 갖고 있었네 아니 그나저나 저기 어떻게 가 야 나 여기 길을 어 저기 뭐 하는 거 있다 옆으로 Computer 우한ま이 bilirком 대파 우-오-오 arus-오-오-오 Professor 좋아요 좌.우2 자 이거 드림뼈 고쳐요 좌.우2 조.우-기만 전.우- ك solu 저보. 그냥.우. Pittsburgh 도어. 야 은신해도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다 보여 야 너 주머니에 수류탄 들어가봤냐? 어? 드론제거장치 있는데? 죽었나 어 안터져 야 야 야 애가 애가 아니 많이 쏘는데 에너지가 안달아 나 겁나 휘쏘고 있는 거 같은데? 공놀이 하는 거 같아 너 붙이겠다 아니 이렇게 재밌는 무기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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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사도 나오셨어 어어 야 드론제거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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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 어? 어 나 드론 드론제거장치 얻었는데? 그래도 나 적으로 되네? 아 이거 못쓰겠는데? 야 진정한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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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가 먼저 보여줄까? 어? 이거야 바로 야아 이거 데미지가 장난아니죠? 어? 네 무조건 한방이에요 어? 어? 어디야 또? 최강의 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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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직선으로 쏴 내가 쏘면은 내가 쏘면은 그 뭐야 굴러가는데 야, 너 어떻게 너, 너 혼자만 직선으로 쏘냐? 예, 왜 이 총이, 예 총알을 엄청나게 구하기 어려운지 예, 보시면 알죠? 이러, 이러니까 겁나게 어렵지 구하기가 야, 이 드림캠은 진짜 너무하다 내가 쏘면 금방 총알이 굴러가고 막 막 그러더니 애들 쓰면은 막 직선으로 나가 자, 먹을 것 좀 먹죠? 어, 지렁이 좀 먹구요 살정도 좀 먹구요 다 먹어요 혈에펙도 하나 좀 더 먹어주고 우주지렁이 근데 저게 우주지렁이긴 한데 생긴거 보면 무슨 촉수, 뭐 끝에 부분 잘라는 거처럼 생겼어요 지렁이가 아니라 제가 양치 채우구요 여긴 채우고 여긴 살점은 여긴 살점은 저거는 그것처럼 생겼고 그 그 산낙지 뭐라고 해야되나 뭐 산낙지? 그런거? 하나 둘 셋 자 우린 가자 어어 멀고 있다 유니크 목이 없나? 이거 뭐야 이거 엄청말라 어 뭐 더이상 훔쳐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거 같은데 더 없지? 끝나지? 자 가자 자 두군데 클레어 로봇 로봇 여기는 너무 쉬운데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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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loren challeng 하.. 하.. 이게.. 어.. 저 이쪽으로 하는게 아닌데? 애들 뭔가 자꾸 갖다놓는다? 자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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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 암호 테스트 암호 자 다 고쳐 그냥 얼마 안하네 네 마지막이죠 마지막 드릴 시기입니다 뭔가 자꾸 갖다놔 어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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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잔뜩 갖다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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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창으로 쓰고 이번에는 얘를 데리고 가야될걸? 뭐.. 뭔가 되게 많이 갖다놨네 아까.. 아까하고 틀리게 또 뭘 이렇게 갖다놨지? 야 너 여기 있어 그대로 나 따라오지마 루카콜라도 찾아서 먹었네 테스트 암호 지네들.. 지네들끼리 뭘 찾아서 잘 먹는대요? 여기 쓰레기들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.. 플라즈마 세리탄이다 자꾸 뭐가 생겨요 얘네들도 밖에 나가서 뭔가를 막 하고 오는구나 소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썰러 갈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건 아까 말한거구요 저거 뭐..뭔가를 갖다놨네? 야 너 소리상 다 만들었냐? 아까 창? 다 만..어 이거 뭐야? 총알? 자 3시간 내지 4시간이 필요하대요 냉기 수류탄 냉기지휘레 자 이쪽인데 쟤를 데리고 와야되는데 디스머신님 어서오세요 쟤 어디갔지? 카우보이? 카우보이야 가자 상..살큰님 어서오세요 어? 다다 이거 뭐야? 어... 저거 이 비행기 그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? 어? 수정조각을 이러한 구석장에다가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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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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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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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험이야 정말? 나는 안죽어도 펄슨이 죽어 아아 저 펄슨 안죽게 하는 분 야 너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마 예 이거 이거 튕겨나가는 건 아는데 야 너 일로와봐 아 저기 있어가지고 이건 이건 저도 알거든요 어 아 그래요? 이걸로만? 이걸로만? 아 뭐야 버려 야 너 일로와봐 너 절로가 아니 너 저로가 아이고 씨 얘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자꾸 얘가 찝혀 일로와봐 아니 지금 왜 안와 야 야 너 저로가 봐 아니 이걸 왜 이걸 왜 못 움직여 바보같이 아잇 아잇 아이고 씨 흠 데스타블리저는 뭐에요? 아 그거 그거 아직 안와줬어요 여기서 왔는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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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얘 기다려 아 которого 아 아 그래서 그럼 자 에너지는 달라서 죽네요 근데 조금씩 따는거같애 되게 아우 내려와 씨 아우 겁나게 힘들어요 펄슨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손가락을 폭사시켜 지금 힘들어 힘들어 어 설마? 야 내가 올라오는게 여기니까 여기로 올라오지 얘네들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너무 가까운데? 자 이렇게 하구요 여기로도 오겠지? 아 아 아 어허 어 어 어 오케이 딱 맞아 자 저장하고 너 너 폴슨 잘 살아나와야된다 아 자 자 자 자 약한 애들은 터져버리는구나 좋아요 좋아요 따라 자 저 어디서 오.. 저 벌써 왔어요? 들어왔어 지금? 지금 터지는 소리 들리죠? 야 이야 어디야 아 아 아 한방더 저기서 여기서 안나오나? 어디야 흠 흠 지레받고 다 죽고있는것 같아요 흠 흠 흠 흠 흠 자 이쪽으로 또 오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아 지레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여 어딨어 여 오다마라 흠 흠 흠 흠 자 이쪽에서도 오고 아 어디로 오는거야 자 한번 제트 하나 먹어 이동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자 또 나온거 같은데 제 쪽으로 온다 오는거 안오는거야 야야야야 야 너 비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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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쓴을 살리라는데 완전 야 너 오우와 이게 장난아니다 자 자 쟤 얘는 장난하녜요 오우 쟤쟤쟤쟤쟤쟤쟤쟤 오케이 힝!! 어우 쟤도 쟤도 큰..큰..큰 물이다 운다온다오는다 자 잘해야되요 자 터져 가까이와서 터지고요 오케이 이야 역시 이게 병투공질이 장난아니에요 어 예 용서가 없죠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야 얘는 왜 야 언제 어디까지 올라왔어 자 얘도 오고 있는데 오야야야야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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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 액티베이트 바트 시스템 하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막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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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막혔어 막혔어 오케 저 저 저 뒤에는 애부터 죽였어야 하는데 아 에너지 별로 없어 얘 오케이 쟤쟤쟤 하나 남았어 야 계산해 야 왜 야 퍼센트 계산해 오케이 됐나 퍼센트 안 죽었지 후 어 온다 온다 다 소itel이 전속됐다 다 소절들이 선착했다 됐나 퍼센트 나 이 embarque를 테스트 배우고 싶으면 비교해 봤을 거면 얼마나 쉽지 됐나 어우 됐어 됐어 와 야 아.. 너가.. 예 뭐 얘를.. 치룰 수도 없고 야 너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야 야 일로와봐 예 병뚜껑 지레가 예 한 몫 톡톡 했네요 됐어 됐어 뭐 이겼습니다 했지만 예 여기 싹 다 다 지레도 싹 없어졌네 뭐지 아 스핀님 어서오세요 저 밑에 내려가서 뭐 쓸만한거 있나 좀 뒤적뒤적 해볼까요 어이 뭐야 이 시체에 다 사라졌을려나 예 뭐 끝났네요 예 뭐 끝났네요 야 여기 병뚜껑 지레가 예 없었다면 참 힘들었을거야 오 좋아 엘리언 셀파워 파워셀 근데 무기는 자 버려요 뭐 뭐 제가 알아서 하겠죠 뭐 뭐 제가 알아서 하겠죠 이거 그거 뭐 제가 뭐 근데 가가지고 할꺼 할꺼니까 됐나 왜 안터지지 고사리 고사리 놀러왔네 와서오세요 꽝 야 된거 아냐 야 이거 이거 작동 이거 작동 왜 안하지 이거 켜가 되나 아 근데 이거는 어 이거 작동 안하네 자 아까 못먹었던 뭐 상자 하나 오죽 지렁이 하나 더 있을텐데 상자 아 여기는 텔레포트가 안되는군요 그냥 가야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세개의 냉각기를 부숴네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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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 공격을 해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개의 냉각기를 적들 공격을 해오는데 야 뭐였나 아 아 역시 벤저스 총알만 충분하다면 정말 이게 최강일텐데 총알 구하기 어려워서 아니지 총알 구하기 쉬우면 엘리언 파워셀을 쓰는 엘리언 블라스트가 최고죠 자 뺑녀 뺑녀 아유 뭘 이렇게 자꾸 뭘 구해다 놓으냐 어 버퍼옷이다 아니 내를를 뭐 어디서 자꾸 뭐 주워와요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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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여기저기다 그냥 흐트러 놓는거 같애 뭘 뭘 이렇게 자꾸 뭘 갖고 오냐 돌아가면서 경기했으네요 어 그래 나 해냈다 어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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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그럼 탄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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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건 뭐야 비터컵 비터컵 비터컵은 빅타운에 있는 애들 일단 가져가요 특이한거니까 특이한거니까 특이한건 가져가요 어 버퍼옷인가 아니군요 오 도저히 에이 히 recy 흐흐 요건 아직도 적금 불가 어? 누가 그런 자판기를 또 없어져갖고 왜 얘네들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잠시만요